탈레반 테러 세력과 한바탕 총격전이 벌어지는 아프가니스탄 유용천만한 상황 속에 태병대 보급부대는 임으로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미군 6만명이 13년째 주둔안을 내던의 캠프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캠프로 돌아가는 그들은 전장에서 싸우는 동료들을 위해 군수 물품을 보급하는 해병대 소속의 보급관리 부대였습니다 얼떨결에 분대장으로 임명된 주인공 크리스 상병 하지만 그는 재입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임신한 아내 때문이었죠 다음날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분대원들 앞에 크리스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분대장이 된 크리스 보급품을 전달하는 첫 임무를 맡게 되고 분대원들을 이끌고 최전방 아군에게 향하게 됩니다 한껏 여유를 부르며 이동하던 분대원들 어느새 위험지역인 탈레반 영역으로 들어가자 누군가 그들 앞을 가로막는데 의문의 아프간 여성과 동행하는 핵원 특수부대를 만나게 된 크리스 그들을 안전지대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탈레반에게 강력한 기습 공격을 당하고 말죠 한 벽에 그쪽으로 진행한 사 semi- 전달에 전달한다 전달한다 대한의 자세로 가능한 스포어졌기 굿 기나긴 전투가 끝나고 적들을 모두 제거한 일행들 하지만 적들의 무차별 공격으로 동료가 전사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완전히 박살난 차량과 무전기까지 탈레반의 기습 공격으로 졸주에 고립되어버린 일행들은 폭수 상사와 함께 안주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한편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분대가 위기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되고 소령은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모래폭풍이 몰려와 사실상 모든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사이 일행들은 사령부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마을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서둘러 마을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폭수와 동행하던 현지 여인의 중요성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그때 적군 스나이퍼를 만나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일행들 노련한 폭수의 지위에 따라 조심스럽게 스나이퍼에게 다가가기로 하죠 사방에 적들이 깔려있는 관계로 육탄전으로 승부를 보려는 폭수 그렇게 스나이퍼를 처리한 두 사람 하지만 대원들 앞에 또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무장한 적들이 대원들을 뒤쫓기 시작한 것이었죠 또 한 대의 트럭이 갑자기 나타나자 일행들을 지켜주기 위해 몸을 던지는 폭수 그의 희생 덕분에 큰 피해를 막고 적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큰 부상을 당한 폭수는 죽을 유기에 처하게 되고 현지 여인을 크리스에게 부탁하게 되죠 폭수가 죽자 크리스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원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임무를 이어갈지를 말이죠 결국 크리스는 씰팀의 작전을 이어받아 완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여곡절 끝에 대원들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마을에 대기하고 있던 아프간 민병대를 만나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민병대는 기지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지만 밖에서 촬영하고 있던 탈레반 협조자에 의해 적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엄청난 수의 병력들이 말이죠 고맙습니다 한탄의 폭발을 맞heid! 한탄의 폭발을 맞 kasih. 여러 명의 대전 상황은 아직ви가 있는 것만이 많아지요. 나를 під가는 것만만 남았다. 그리고 한탄의 미션을 맞춰러. 그리고 한탄의 폭발을 맞춰. 한국의 몸도 맞춤혀. 영원한 폭발을 맞춰러. 공격. RPG 한방으로 혼비백산이 되어버린 건물안 대원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적들은 그 틈을 타 현지 여인을 데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이번 교전으로 대원 한 명이 전사하고 탄약까지 바닥난 상황이지만 크리스는 포기하지 않고 구출 작전을 감행하기로 하는데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대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탈레반 기지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적들에게 대항한 대가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대원들은 신속하게 구출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자막을 감사드립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고! I almost got myself. Kendur,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결국 고립되어버린 대원들은 동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하게 되고 덕분에 크리스는 아프간 여성을 데리고 무사히 탈출하게 됩니다. 동료들의 숭고한 희생과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끝까지 완수한 크리스까지 모두의 희생으로 끝까지 그녀를 지켜내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이드 필드 오브 파이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